이번 사연은 제사 지내고 나서 집에 가버린 세언니를 쫓아가 두들겨 패주었다는 신우의 사연인데요. 세언니가 착해졌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이고 이제 막 신혼살림을 꾸려가는 새댁입니다. 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읽어보면 신우이가 얄밉게 굴어서 혼내주는 글들이 많은데 저는 세언니 때문에 뒷목 잡았던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글을 올려요. 저희 세언니가 정상인 건지 아니면 제가 신우의 짓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빠는 4년 전에 결혼해서 2살 된 아이가 있는데요. 오빠 내가 결혼할 때 부모님과 같은 빌라 위아르 층에 살 수 있게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신혼집을 위해서 구입한 건 아니었고 부모님 사시는 지역이 주거 환경 개선 지구에 포함돼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재개발이 될 거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역세권인데다가 교통편도 나쁘지 않았고 지금 구입해놓으면 나중에 집값이 오를 거라 투자 명목으로 구입해놓은 것이었는데요. 때마침 구입해놓았던 아랫집의 임대가 끝나기도 했고 오빠네가 결혼하면서 흥폐히 부모님 댁 근처에 살겠다고 해서 아랫집이 비게 되었을 때 오빠네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네가 들어오기 전에 부엌 싱크대랑 현관 중문 같은 자잘한 인테리어도 손을 봐주었고요.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언니는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다른 형제 자매가 없다고 들었어요. 저 같으면 시댁이랑 가까이 살기 싫었을 것 같았는데 세언니네는 친정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혼수는 최소로 한다고 했는데요. 예물도 다른 건 생략하고 반지만 받겠다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세언니가 그렇게 한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결혼하는데 다이아반지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엄마한테 반지는 평생 사용하는 거니 다이아반지로 해주라고 이야기했고요. 다른 예물은 싫다고 해도 순금 목걸이랑 팔찌 반지는 해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순금은 나중에 필요할 때 돈으로 바꾸기 쉽잖아요. 어차피 예물은 남자 내에서 해주는 거니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서운하지 않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유색보석 같은 건 유행도 타고 취향이 제각각이지만 순금은 그렇지 않으니 세언니도 크게 반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빠 내 결혼 날짜가 다가오고 신혼살림이 들어오는데 가전이랑 가구가 새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냉장고는 5년 전에 제조된 제품이었고요. 오빠한테 살짝 물어보니 중고가전으로 구입했고 지금 집이 작으니 나중에 평수 넓혀서 이사가게 되면 그때 큰 거 사면서 새로 구입하겠다고 알뜰하게 절약하며 신혼살림을 시작하겠다고 새언니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신혼살림 시작하면서 큰 거 새것을 고집할 줄 알았는데 형편에 맞게 구입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조금 아쉬워하시긴 했는데 나중에 새 아파트 분양받게 되면 가전 가구는 새로 사야 할 텐데 그것도 낭비라고 새언니의 선택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결혼도 무사히 잘 치렀고요. 오빠네가 결혼한 지 몇 개월 후에 시제사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오빠 내외랑 같이 가시고 싶으셨나 봐요. 오빠한테 미리 이야기하긴 했는데 오빠가 새언니한테 이야기를 미리 안 했는지 당일날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새언니는 못 가겠다고 하고 오빠만 아빠랑 같이 시제사에 참석하고 오셨습니다. 일가 친척에게 새 식구 드렸으니 소개도 시켜줄 겸 같이 가고 싶었던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오빠가 미리 이야기하지 않아 새언니가 갈 수 없었던 건 어쩔 수 없었는데요. 이번 일로 아빠가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새언니가 임신 중이라 입덧이 심해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하니 아빠도 화가 많이 누그러지셨어요. 오빠도 참 이상하지 새언니가 임신했으면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될 걸 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불참한다고 했을까요? 사정을 이야기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무조건 시제사에 못 가겠다 추운데 며느리가 고생해야 하냐 라고 하면서 성을 내니 아빠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요. 아무튼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하는 일이니 이번 일은 잠자코 넘어갔습니다. 이후 새언니는 아이를 낳고 직장을 다니겠다고 엄마한테 아이를 봐줄 수 있냐고 했다는 거예요. 매일은 아니고 주 2회만 봐주면 된다고 하니 엄마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셨어요. 위아래 집이니 아이 맡기기 편하고 엄마도 첫 손주이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2주 정도는 별탈 없이 아이를 봐주셨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오빠한테 이야기해서 아이 봐주는 거 못하겠다고 살짝 귀뜸해 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예전부터 척추협착증이 있으셨는데 최근 아이 보면서 심해졌다구요. 게다가 손목도 너무 아프시고 지방 가사일도 힘든데 아이 보는 건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구요. 고작 이틀인데 아빠랑 엄마랑 같이 애기 못 봐주냐고 이야기했더니 새언니가 처음에는 이틀만 봐달라고 했는데 매일 아이를 맡기기도 하지만 주말에도 아이를 맡기고 나간다는 겁니다. 일을 하러 가는지 놀러 나가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더욱 기가 막힌 건 아이 돌보는 비용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엄마는 자기 손주 봐주는 비용을 뭘 받냐고 가족끼리 그런 돈도 받느냐며 안 줘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평일 내내 애를 맡기고 주말에도 아이를 봐주어야 하니 엄마도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곁에서 지켜보시던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답니다. 제가 오빠한테 이야기해서 아이는 새언니가 보는 게 좋겠다고 엄마는 허리도 아프고 아기가 조금 더 클 때까지만이라도 오빠랑 같이 아이를 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봐주기 싫으시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취직하고 이제 와서 못 봐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며 새언니가 부모님께 찾아와서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아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더니 그 다음 주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창 어린이집 cctv 설치하냐 안하냐 하는 뉴스가 빗발치던 때였는데요. 저도 어린 조카가 걱정되기도 하고 새언니가 직장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것도 이해가 돼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다 새언니나 오빠가 출근 전에 부모님 댁에 아이를 맡기면 엄마가 아침에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 2시쯤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잘 했다고 해요. 이렇게 잘 해결되었다고 해서 한시름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렸고 직장도 지방이라 부모님 댁에 자주 가지 못하고 가끔 엄마랑 전화통화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번은 엄마가 속상하셨는지 저한테 전화로 어젯밤에 손주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어린이집 안 보내고 병원에 왔다고 하셨어요. 고열이 나서 옷을 벗겨주었는데 손발이 차가워지고 입술을 덜덜 떨었다고 새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덜덜 떠는 애 옷을 벗겨 놓으셨다고 엄마한테 화를 냈다고 엄마가 자신이 잘못한 거냐고 하소연 하시는 거예요. 새언니는 뭐하고 엄마가 밤에 아이를 봐주고 있었어? 라고 물어보니 새언니는 회식이 있어 밤 12시 넘어 들어왔다고 아이가 자꾸 감기 걸리는 게 엄마 탓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고열일 때 옷 벗겨 놓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체온 낮춰주는 거 맞아. 갑자기 체온 낮아져서 덜덜 떨면 이불 덮어주고 다시 열 오르면 벗겨서 물수건으로 체온 낮춰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엄마가 잘한 거야. 우리 키워봐서 알잖아. 왜 주눅 들어서 그래? 라고 엄마를 다독여드렸습니다. 엄마랑 통화를 끝내고 나니 은근히 열받더라고요. 지 새끼 아파서 간호해주는 사람한테 면박을 주다니 마음에 안 들면 지가 키우면 되는데 왜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새언니하고 오랜 시간 같이 있을 일이 없어 새언니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말투가 좀 사나운 편이긴 했습니다. 얼마 전 주말에 할머니 제사가 있어 부모님 댁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마침 외근이 잡혀 있어서 금요일 4시 정도에 일을 마치고 부모님 댁에 가서 제사 음식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저녁 7시쯤에 아이와 함께 집에 와서는 제사 음식으로 만들어 놓은 전이랑 나물이랑 차려서 식사를 하려는 거예요. 저희 집은 9시 정도에 제사를 지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오빠랑 다 같이 와서 제사 지내고 늦은 저녁을 먹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오자마자 먹겠나 싶어 상을 같이 차렸어요. 새언니 일 끝나고 바로 오시느라 숨도 못 쉬셨나 봐요. 잠깐 한숨 돌리시면 제가 바로 차려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에요. 저 아이 낮에 데리고 와서 집에 있다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럼 일찍 올라오지 이제 올라오셨냐고 물어보니 아가씨 아이 보면서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요? 번잡스러운 데다 기름 냄새 엄청나서 싫어요. 그래서 어머니 불편하실까 봐 기다렸다 올라왔어요. 어머니 저 잘했죠?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엄마를 쳐다보았어요. 엄마도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저랑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면서 제사 음식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낸 후 다 같이 늦은 시간이지만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아이는 엄마한테 맡기고 세언니는 또 저녁을 먹는 거예요. 엄마도 제사 음식 하시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을 텐데요. 엄마 일로 와서 한 수저 드세요. 아이는 오빠한테 맡기고 좀. 하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어요. 세언니가 저를 쳐다보더니 아가씨 오랜만에 집에 오셔서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하면서 아이는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과일을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제사 지낼 음식 장받아가 만드느냐 고생한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부르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이는 보지도 않고 자리 잡고 있는 세언니가 괘씸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앞으로 제사 지낼 때 오빠가 일찍 와서 장보고 음식 만드는 것도 좀 도와. 언제까지 엄마가 혼자 다 하시냐? 라고 쏘아붙이듯 이야기했습니다. 엄한데 화를 내기도 했지만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잠시 후에 세언니가 조카 아이가 졸려서 칭얼댄다며 아이만 안고 쏙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랑 오빠랑 남아서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제기도 정리했어요. 세언니도 없겠다 오빠랑 식탁에 앉아 과일을 먹으면서 오빠 수입이나 세언니 일하는 거 아이 맡기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요. 오빠도 30대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으로 벌이가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세언니가 굳이 지금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직장 다닌다고 가사일을 등한시하고 아이 보는 일에도 스트레스를 준다고 세언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일을 한다고 하질 않나? 아이도 주말에 마음대로 맡기질 않나? 세언니가 안아무인식으로 오늘도 저희 엄마를 대하는 것을 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게다가 오빠 결혼 후 있었던 시제사 가는 일도 세언니한테 미리 이야기하고 같이 가자고 했었는데 세언니가 자기가 거길 왜 따라가야 하냐며 추운 날 며느리 고생하는 거 보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시는 거냐 길길이 날뛰고 화내서 못 갔던 거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세언니가 지금 하는 일이 기업 재판총물 홍보하는 일인데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엄마한테 매일 아이를 맡겼다며 일이 없는 날에는 친구들 만나느라 외출하는 거라고 오빠가 이실 짓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집에서 놀다가 제사 마무리되는 시간에 일부러 올라온 거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오빠네 집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이는 보행기에 태워놓고 TV 틀어놓고 쇼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빠인 줄 알았는지 일찍 왔네 아가씨가 설거지 다 했어? 라고 현관은 쳐다도 안 보고 말하더군요. 그래 내가 설거지 다 했다. 세언니는 노느라 바빠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온 것을 봤는지 아가씨였네 왜 왔어요? 라며 쇼파에서 일어나 앉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으면서 치우지도 않았는지 거실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세언니 오늘 일 안 나가셨다면서요? 세언니에게 다가가면서 물어보았는데요. 아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이 보느라 바빴어요. 그거 따지시러 내려온 거예요? 라고 지지 않겠다는 식으로 쏘아붙이더군요. 네 그거 따지러 왔어요. 세언니 눈에 우리 엄마가 호구로 보여요? 제가 팔짱을 끼면서 쇼파에 앉아있는 세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쩔래? 네가 뭔 상관이야? 너는 시간 되면 너네 집으로 내려가. 어디서 지금 따지러 와?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지 반말하며 툭툭 내던지는 말투가 평소 우리 엄마를 대했던 태도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세언니가 저를 만만하게 봤나 본데 저도 한 성깔 합니다. 어디 오늘 나한테 교육 좀 받아 봐라? 말이 끝나기 무섭게 뺨을 한 대 날려주고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엎어져 있는 세언니 머리를 다시 잡아채서 세운 후에 다시 한 번 뺨을 날렸더니 알아서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세언니 대우해줄 때 대우 받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굴면 재미없을 줄 알아요. 알아들었어요? 라고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세언니는 울면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뭘 잘못한 건지는 알고 행동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하고 부모님 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빠랑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오빠 내가 세언니 교육시켜줬으니까 앞으로 잘못하는 일 있으면 오빠도 같이 교육받을 줄 알아. 공동 책임인 거 알지? 라고 언포를 놓았습니다. 엄마한테도 세언니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훈계도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저는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한동안 세언니는 분하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대요. 저희 오빠가 달래다 못해 마음대로 하라고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며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세언니는 순해지더래요. 오빠가 물러보여서 저희 식구들 전부 만만하게 봤나봐요. 매주 엄마한테 연락해 아이 봐주는 일이랑 세언니 나가는 일도 보고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부모님 댁에 가서 자고 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오후에 아이 봐주는 돈도 받으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지방기강을 바로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게 신우이 갑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개념 없고 고집센 사람 특징이 강량약강인가 봅니다. 좀 맞아야 할 사람이 있긴 하죠. 내 엄마한테 정신인상자처럼 불면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손울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말로 안 되는 인간은 때려도 안 됩니다. Medium iben Gum Com